안녕하세요 여러분! 아침 1시간 전 heads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오늘은 고구마 behig! 고구마 Big reveal. 고구마 대파 파이팅 소주 소스 고추 고춧가루 바르는 부위 계란 계란 소금 간선배 소금 소금 짜파게티 소금 마늘 소금 생크림 오징어 마늘 치즈 까리도 잘 익혀서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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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!! 안녕하세요! 제발 아주 쫄깃하고 맛있네요 쫄깃쫄깃 바삭바삭 마늘은 매콤하고 맛있어요 간장 매콤한 고기 매콤한 맛 매콤해요 매콤한 맛 매콤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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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바삭바삭 스카치리 바삭바삭 바삭바삭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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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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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계란은 매콤하지만 적당히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단무지는 단맛이 더 좋아요 단무지는 맛이에요 단무지는 맛이에요 단무지는 맛이에요 단무지는 맛이에요 단무지는 맛이에요 오리지 마요네즈 바삭바삭 바삭바삭 초콜릿은 무거운 맛이에요 초콜릿 초콜릿의 맛은 이번에는 초콜릿이 더 좋았어요 초콜릿이 더 좋네요 초콜릿이 더 좋네요 초콜릿에 반죽이 더 좋네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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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초콜릿 이건 새콤달콤이 났어요 비쥬얼 그리고 새콤달콤한 맛 너무 맛있어요 집료들 루시아 돌연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